제가 호구입니다. 이번 컨셉은 호구예요. 어떻게 하면 호구의 느낌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고맙다. 쭈글쭈글해 보이는 술자도 있고 그다음에 귀지 아래에 쓸 거를 딸 거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그녀는 1,2,3,5,2,3,4,4,4,6,4,5,0,0,0,0,0.0 1,2,2,3,4,4,5,0,0,0,0,0,0,0,0.0 맞아요? 하나 둘 다 할거야. 주외고요. 주외고요. 아 습글게 없지? 사실이에요? 네. 거우리는 역할이 없어졌다. empezar. 고민라고요. 엠이컨~! 규모는 도움이 되는 느낌의 葫니는 네가 웃고 싶다. 왜 이렇게? 얼굴이 놀랐죠? 그리스야. 크리스야. 너도 그 디즈가 아니지? 네. 드디어 이거 보고 봤지 않아요?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후보같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왔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도 또 막내! 막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배님들이랑 또 함께 하게 돼서 제가 또 귀요미 막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호구의 차트! 9월 2일 첫방이라고 합니다. 많은 많은 응원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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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기대할게요. 화이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